저는 여러분들에게 의약품 규제 조언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름은 가브리엘라 젠 하우자라고 합니다. 저는 ICH 총회 부의장이고요. 여러분들께 ICH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며칠간 트레이닝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참석을 못합니다. 오늘이요. 그렇지만 제가 이틀 후면 한국에 가게 됩니다. 이렇게 동영상이나마 여러분에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이름은 가브리엘라 젠 호이젠이고요. 스위스 메딕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규제에 관련돼서는 꽤 오랫동안 일을 해오고 있고요. 처음에는 스위스 메딕에서 섹터 허가와 관련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난 후에 WHO에서 규제 제도 강화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 다시 스위스 메딕에서 일을 하면서 국제 협력과 관련된 일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ICH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ICH에 대해서 친숙하지 못한 분들에게 배경 정보를 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질문이 또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로 질문을 보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최 측에서 제 연락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처음부터 돌아가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ICH는 1990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규제 당국과 제약 산업의 조화를 위한 이니셔티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워킹그룹,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만드는 그런 워킹그룹에 보면 규제 당국도 있고요. 업계 대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합의를 위해서 협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든지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하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ICH가 리폼이 됐죠. 그래서 수입법화에서 비영리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규제 당국, 그리고 다양한 업계에서 참여를 해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기 ICH의 미션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시간을 잠시 드릴 테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ICH의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가이드라인의 조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ICH입니다. ICH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지는 제가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H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중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을 드라프팅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제조, 의약품의 제조에서부터 허가 절차, 허가 후 안전관리, 이거 다 중요하죠. ICH의 목적은 또한 불필요한 듀플리케이션을 막는 데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상시험이라든지 GCP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나중에 사례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게 되겠습니다. 제조, 여기는 개발이 포함되고 신약 개발도 포함되고 등록이라든지 감독, 허가 후 안전,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동물 실험을 줄이는 것을 지원하는 것까지도 저희 ICH에서 하고 있습니다. ICH 멤버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원래 식약처를 좀 더 강조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했네요. 그래도 한국의 식약처가 레귤레토리 멤버로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운딩 멤버가 있습니다. 유럽 재팩위원이, EMA, 일본의 후생보건성, MHLW, PMDA, 미국의 FDA라든지 JPA, 파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ICH 멤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스위스 메딕하고 헬스 캐나다도 그 위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저희 스위스 메딕은 국가를 대표해서 참석을 한 겁니다. 헬스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2015년도 이후부터요. 그리고 난 후 많은 멤버들이 ICH를 가입하게 됩니다. 인데스트리 쪽에 대해서 바이오 글로벌 셀프케어 페더레이션, IGBA도 멤버로서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ICH에는 옵서버도 많습니다. 여기 옵서버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물론 다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가면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022년 10월에 보시면 스탠딩 옵서버가 두 개가 있습니다. WHO와 바로 IFPMA가 있습니다. 바로 국제야거 단체 연합회가 되겠죠. 또 보시는 것처럼 35개 옵서버들도 있습니다. 규제 당국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역 조화 이니셔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APEC이라든지 아세안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국제 산업, 제약 산업 단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ICH 갓라인에서 영향을 받는 그런 기구들도 옵서버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공 사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Good Clinical Practice GCP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처음으로 이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되었고요. 토시요시 토미나가 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ICH 총회의 바이스 체어도 하셨고요. ICH MC 바이스 체어를 하셨던 일본 후생성 출신이신데요.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이 쭉 적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가이드라인 두 개. E6하고 E8이 바로 GCP하고 관련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임상시험과 관련된 일반적인 고려사항들이고요. 개정이 됐거나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또 리플렉션 페이퍼도 나왔습니다. 또 GCP 레노베이션 리플렉션 페이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가이드라인이 GCP와 관련돼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GCP 가이드라인은 현재 개정이 되고 있고요. 또 E8, 임상시험과 관련된 일반적인 고려사항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2021년 10월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된 버전은 저희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ICH가 제조를 하는 업체들이 임상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CTD, ECTD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 구조는 보셨을 겁니다. 규제와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요. 그래서 제조업체들이 규제당국에 제출하는 그런 서류들은 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모듈 1이 맨 위에 있습니다. 바로 국가 차원에서 정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모듈 2가 있습니다. 요약이 되어 있죠. 모듈 3과 5가 있어서 바로 임상 관련된 것, 품질 관련된 것 있고요. 그리고 이런 ECTD는 전자적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ICH 가이드라인 M8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ICH M4 워킹 그룹이 ECTD의 일부를 개정을 하고 있는데 특히 퀄리티와 관련돼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듈 3가 개정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 이 다큐멘트 자체를 구조를 조금 바꾼다고 할까요? 순서를 좀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그렇지만 업계나 규제 쪽에 계신 분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정정 강가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MEDRA입니다. MEDRA도 MC, 매니지먼트 커뮤니티가 있는 것인데요. 이 MEDRA 버전이 첫 번째 버전이 94년도에 처음으로 승인이 되었고요. 의학 용어로서 ICH가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규제 정보 공유를 좀 더 원활하게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거의 섭스크라이버 수가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이 2021년도에 7,400여 개의 기구가 MEDRA의 섭스크라이버로 있고요. 130개 국 출신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언어들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들로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ICH 프로덕트들입니다. 결국은 가이드라인이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ICH 가이드라인은 업계 규제 당국과 협력을 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수가 나와 있는데요. 거의 한 70여 개 정도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들은 지금 개발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개정이 되고 있는데 필요가 있을 때만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또 용어도 있습니다. QSEM이라고 들어보셨죠? Quality, Safety, Efficacy, 그리고 Multidisciplinary를 나타내는 겁니다. Multidisciplinary는 복합적인 것이죠. 여기는 전자표준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ICH의 구조,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선 맨 위에 보시면 Assembly, 즉 총회가 있습니다. Assembly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ICH 매니지먼트 커뮤니티가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면 매드라 매니지먼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ICH 사무국이 있습니다. 아주 힘든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ICH의 회의를 준비도 해주고요. 보통 같은 경우는 ICH 총회가 판데믹이 없다면 1년에 두 번 개최되는데 그거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ICH 코어디네이터가 사무국하고 또 멤버 업자 밖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ICH 워킹 그룹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워킹 그룹들이 있습니다. Assembly, 총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ICH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관과 관련된 결정을 내린다든지 또 절차와 관련된 규칙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다든지 워킹 그룹이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 그런 결정을 하는 게 되겠죠. 그다음에 신 멤버를 허가하는 거, 새로운 ICH 가이드라인 채택하는 거, 이거 다 Assembly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두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합의가 없게 된다면 그런 경우는 Articles of Association, 즉 정관에 따라서 규제의 멤버만이 표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쪽, 레귤라토리 멤버들한테 더 많은 권한을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매니지먼트 커뮤니티가 오퍼레이션을 책임을 지는데요. 여기에 또 석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어떤 토픽 같은 또는 임플리멘테이션과 관련돼서 사실 석 커뮤니티에서 다루고 있는데 가이드라인들이 규제 당국에 의해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다루는 석 커뮤니티가 있고 그다음에 파이난셜, 트레이닝 석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이런 석 커뮤니티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채택이 되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요. 새로운 토픽이 다루어져야 되는지 아닌지 또 제안을 하면 그러면 어셈블리 쪽에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부터 규제 당국이 ICH의 멤버가 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는 이미 레귤라토리 멤버고 매니지먼트 커뮤니티의 일원이죠. 조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입 조건을 보시면 우선 ICH 미팅을 참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워킹그룹의 전문가를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여기 두 번째 부분입니다. 즉, 그 ICH 그러니까 Tier 1 ICH 가이드린을 이행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Q1 안정성 테스트, 그다음에 Q7, 그다음에 GMP가 되겠죠. API를 위한 GMP입니다. 그다음에 E6, 그다음에 GCP와 관련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이행을 해야만 멤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더스트리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인더스트리는 우선은 미팅에 적극적으로 물론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국제업, 이게 산업협회가나 기구가 돼야 됩니다. 어떤 국가 단위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분야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는 그런 한 단체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또 ICH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기구였대입니다. ICH 옵서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규제당국이 옵서버가 먼저 되기를 신청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회의를 참석을 해야 됩니다.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데요. 그렇지만 표결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문가들을 워킹그룹에 임명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ICH 워킹그룹의 구성인데요. 브로셔에 나와 있습니다. 2021년 수치가 되겠는데요. ICH에 얼마나 많은 워킹그룹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야에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762명의 전문가가 34개 워킹그룹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물론 파운딩 멤버, 그리고 스탠딩 멤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다른 멤버들도 미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옵서버들은 어떻게 보면 덜 참석하는 비중이라든지 활동하는 비중이 낮긴 한데 어쩌면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가이딜라인 드라프트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는 단계들입니다. ICH에 대해서 들어보셨다면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가이딜라인 드라프트 프로세스입니다. 가이딜라인이 개정되고 있더라도 똑같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에서 5단계까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때 레귤레토리하고 인더스트리가 테크니컬 다큐멘트에 대한 드라프팅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토핑 리더가 그리고 나서 승인을 허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셈블리에서 승인을 받고 규제당으로부터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ICH에 그 당사들 간의 그런 합의가 테크니컬 다큐멘트에 대해서 있어야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규제당국에서 이런 드라프트 가이딜라인을 채택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인데요. 바로 이 협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웹사이트에도 이런 내용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규제당국하고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공청의 등등을 위해서 문서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커멘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커멘트가 반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커멘트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 있냐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이것도 중요한 단계인데요. 바로 ICH 조화 가이드라인의 채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문서는 웹사이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바로 이행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행한다는 것은 그 가이드라인이 임플리멘트, 이행이 되든지 아니면 규제당국에 의해서 이행 추천이, 권고가 돼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물론 가이드라인의 성격에 따라서 시간이 걸립니다. 다르긴 하지만 전자표준이라면 좀 더 시간이 더 걸리긴 합니다. 그리고 또 규제당국에서 사실 이행과 관련돼서 스스로 자기 선언이라는 것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섯 개 단계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단계를 거쳐서 가이드라인이 개정 또는 재정이 됩니다. ICH 웹사이트에 가면 좀 더 상세한 정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토픽을 선정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도 물론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ICH MC 소위원회, 토픽과 관련한 소위원회에서 관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 거쳐야 되는 단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해관계자들이 새로운 토픽을 제안할 수 있고, 또 ICH 멤버나 업서버들이 새로운 토픽 관련된 제안을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나면 평가가 되겠죠. 소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매니지먼트 커미트로 권고가 되고, 그래서 그 토픽을 서포트할지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이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총회로 갑니다. 총회로 간 다음에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세 토픽을 시작할지 안 할지 여부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로 다계가 되는데, 바로 컨셉트 페이퍼하고 비즈니스 플랜을 작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두 가지 문서도 저희 웹사이트에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다큐멘트들이 승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인포먼트 워킹그룹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6단계가 돼서 컨셉트 페이퍼하고 비즈니스 플랜이 ICH 매니지먼트 커미트에 의해서 검토 채택이 된 다음에 ICH 총회로 정보가 전달돼서 ICH 워킹그룹, 엑스퍼트 워킹그룹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사무국으로 이메일을 가서 워킹그룹적으로 전문가가 임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토픽 제안과 관련된 요청이 12월 중순에 보통 있게 됩니다. 이 행과 관련돼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섯 가지, 이게 다섯 번째 단계인데요. 가이드라인들은 일단 인플레멘트가 되면 기술 요건에 기본적인 근간이 됩니다. 그러면 규제 당국하고 인더스트리 쪽에서 똑같은 가이드라인 하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죠. 또한 저희 멤버들의 가이드라인을 이행하기로 약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셀프 데클레레이션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임플레멘트 이행과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는 나와 있고요. 스위스 메딕이라든지 식약처 같은 경우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이행을 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3자에 의한 조사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원래는 업계가 주도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규제 당국에서도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가이드라인들이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 더 잘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권고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러나 인더스트리하고 규제 당국이 함께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규제화된 요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돼서 협력을 가능하게끔 해줍니다.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등등 분야에서 협력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래서 도움을 준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도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좀 다르게 정리를 한 게 되겠습니다. 저희의 30년 브로시어에 나온 내용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 단계가 Self-Declaration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가 잘 이행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부분은 이행을 못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이행되었는지 여기에 명시가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권고는 바로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고요. 제가 발표를 마치기에 앞서서요. ICH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던 것 같은데, 규제 당국하고 또 인더스트리가 이렇게 긴밀하게 협력하는 사례는 참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긴밀히 협력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또 양쪽에서 그 가이드라인이 받아들여진다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레귤러토리하고 인더스트리 간의 협력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합의의주라는 것, 그리고 비정지적인 단체라는 것이 성공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비슷한 규제, 기술적인 역량이 있는 당사자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있기 때문에 ICH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프로덕트, 그러니까 가이드라인들을 이행함에 있어서 규제 당국의 커미트먼트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글로벌 플랫폼과 툴을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어떤 국가 내에서 규제 당국과 업계가 협업할 수 있고 또 국제적으로도 협력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과 툴이 제공됐다는 것이 성공의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ICH에 직접 참여를 하셨다면 보시면 여기에서 특히나 사무국 등이 모든 업데이트라든지 규제 절차, 그 다음에 협력 과정 전반적으로 정말로 잘 관리를 해서 다양한 당사자 간의 교환이 또는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마이크 워드의 인용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번 주 내내 트레이닝에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세션에서 트레이닝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워드는 ICH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셨던 분인데 아마 이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트레이닝이 아주 기본적이다, 근본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워드가 하신 말을 잠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트레이닝을 하실 수 있게 된 점을 축하드리고요. 개발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강의를 하고 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시간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 더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 자료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필요하시면 예를 들어 저희 ICH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2년 5월에 보도자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국에서 곧 행사가 또 시작이 되죠. 큰 행사가. 그 행사에 브로셔가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ICH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자료도 있고요. 또 ICH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설명해주는 리플렛도 있습니다. 이걸로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ICH 미팅을 아테네에서 했던 그 사진입니다. 보도자료에도 들어가 있는 사진인데요. 워킹그룹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 참석을 안 하시고 있고 여기는 그냥 어셈블리에만 참석하시는 규제당구 업계 대표들만 사진을 촬영을 한 게 되겠습니다.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세션이 되길 바라고요. 질문 열심히 하시고요. 잘 이번 트레이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